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2천여 명은 133주년 세계 노동절 강원 지역 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노동절 유급휴무 권리보장이 근로자로 한정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영월 단종문화제가 어제 성황리에 피해막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장릉 일대에서 펼쳐진 제56회 단종문화제는 국내 유일의 조선시대 국장 재현을 야간해 다양한 퍼포먼스로서 화려하게 연출했고 단종 재현과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단종 어진 전시관과 역사 퀴즈쇼, 조선 한방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영월 군민 500여 명이 동강 둔치에서 칡줄다리기 경연을 펼치며 주민주도형 축제로서 치러졌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에 거주하면서 횡성 지역 취업 면접에 참여한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오늘 이후 면접에 응시했을 경우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3회까지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하고 강원도와 횡성군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원주시도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료와 면접활동비, 면접정장 무료 대여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통합 돌봄 홈케어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도전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두시 돌봄 관련 기관 등이 함께 추진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00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통합돌봄 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첨단 ICT 기술로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주거건강과 지역시설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지자체가 인허가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지자체 인허가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35명 가운데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횡성군 골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횡성 서오면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입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원주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 등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횡성군 우천면 국도 42호선 모란교차로에서 5톤 덤프트럭과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64살 이 모 씨가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42살 박 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된 산림 드론이 지난 봄철 대형 산불 대책 기간 동안 모두 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대형 산불 대책 기간 동안 7개 산림 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무단 입산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7건을 적발해 670만 원의 과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드론 감시단과 산림 사범 수다대 합동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검사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오늘부터 국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내연하게 되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동안 타 지역을 찾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도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1,500가구를 선정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3%대의 대출 이자를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는 2.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도 강원도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소득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최근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평창군이 지역 전체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지역에 설치된 교량 41곳에 대한 14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시급성을 우선순위를 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수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BC 등급을 받은 평창읍 용향교와 노론2교, 대화면1송교는 오는 6월 말까지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 간연관광지 야간코스인 나우라수가 시설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부터 다시금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주 3회 저녁 8시 30분 한 차례씩 운영되고 매표와 입장은 6시 30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대인 5천원, 소인 3천원이고 온라인 예매는 내일부터 원두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연관광지 나우라쇼는 야간 경관조명과 폭 250m, 높이 70m의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